7월 27일 토요일 주 베트남 한국문화원은 케이팝 아카데미 페스티벌에서 한국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. 이번 행사는 한국전통예술공연과 한배합동공연으로 문을 열었는데요. 베트남 관람객은 멋진 공연 감상 후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하였습니다. 한국문화상자, 한복체험, 전통 부채 및 한지체험 등 한국문화를 직접 만나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. 특히 다함께 김밥을 만드는 한식체험은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. 경북대학교 국제봉사단도 행사에 함께 해주었는데요. 지난 2주 동안 진행된 캘리그라피 및 태권도 수업을 마무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. 행사장 입구엔 베트남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캘리그라피 작품이 전시되었으며 오후엔 힘찬 태권도 공연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 K-POP 아카데미 페스티벌에 앞서 도살프리춤과 판소리 공연도 진행되었는데요. 한국 전통 공연에 관람객들이 큰 관심을 보내주었습니다. 한국 연속위원회 한국 전통 공연 한국 연속위원회 한국 연속위원회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